미국 주식시장 하락하고 우리도 조정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걸까요? 어떻게 투자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 운영 김장열 투자 전략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중시 하락 얘기하기 전에 일단 지난해 뉴욕 증시는 대단한, 나스닥은 정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새해 첫 시간이니까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결산부터 하고 가신다고요? 네, 미국이 S&P 기준으로 24% 올랐고 나스닥은 40% 넘게 올랐죠. 유럽은 그저 그랬고 일본하고 대만이 한 20% 후반대에 오르고 인도하고 한국이 18% 올랐고 유일하게 빠진 건 중국이 마이너스 4% 한국이 좀 아쉽긴 하지만 잘 한 거예요. 미국은 9주전에서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미국이 빠졌는데 하락할 수 있는 비밀을 애플하고 ASML하고 줬는데 논스톱이 없죠. 논스톱이 없으니까 일정 조점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오면 되고요. 어쨌든 작년에 어느 정도 올랐는데 아쉬운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에는 작년에 막판에 오른 종목을 주시할 필요가 있었어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십이월 이십일 주부터 바닥치고 올라서. 오늘도 별로 안 빠지죠. 저는 맨 마지막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다 갔으니까 바이오 쪽에도 어텐션이 되는구나 하는 게 지난 마지막 주였고 그것이 올해 초 좀 더 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자동차가 이제 끝났냐 이런 얘기는 아닌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오늘이 목요일 수요일이죠. 수 모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시고 진짜 흐름이 닦으면은 많이 오른 거로 이익 시련이 추세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반도체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이면서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바이오 이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앞서는 거고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못 가는 거죠. 중견 중소 어떤 테마 이슈 빼고는 작년에는 2차전지하고 반도체였잖아요. 그렇죠? 상반기 2차전지 하반기 반도체. 올해는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바이오가 지금 약진하고 있죠. 이제 진검 승부로 연속성을 이어가느냐 아니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1월의 반짝으로 끝날지 아니면 주소주로서 상반기로 떠오를지.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제가 가져온 올해 1분기 예측을 상반기까지도 못하는데 1분기 예측이 2450에서 2800이거든요. 코스피가. 그럼 지금이 어디입니까? 딱 중간이죠. 무슨 얘기죠? 현재 입장에서는 중립인 거예요. 잘 포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이 첫날부터 애플이 3% 빠지고 날씨가 1% 중반하면서 휘청거렸고 우리 시장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와 함께 1월 전망 또 핵심 변수. 변수. 일단 오늘 빠진 건요. 애플의 특화된 이슈가 85%다라고 봐요. 애플이 화웨이한테 공격받고 애플의 아이폰 15이 휴대폰이 성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서비스에서는 앱스토어의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원래 마클레이즈 애널리스트가 중립 이상 안 적었거든요. 빠진 거니까 주가 많이 올랐다니까 전체적으로 장의 빌미가 됐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asml이 빠진 게 중요해요. asml 반도체 장비업체가 5% 이상 받았는데. 중국으로 수출 통제 이런 거를 미국의 어떤 협력 낙박에 의해서 이제 네덜란드 정부가 좀 그런 얘기 했다 그런 게 이제 간밤에. 근데 사실은요 일월 일일부터는요 원래 그 duv 장비를 못 팔게 돼 있었어요. 유예가 지난달 말인데 지난달 말에 막판에 나가는 그 물량을 못 팔게 했다는 거가 빌미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 날 게 아니고 올해부터는 못 팔게 되는 그 물량을 맨 마지막 날 못 팔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sml 장비 반도체 장비죠. 애플의 그 이슈는 그 회사들의 이슈가 85%고 나머지 15%가 영향을 미치는 건데 오늘 같이 과학에 빠지면 사고 싶은 주식을 조금 사는 용기를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첫 끗발이 끕끕끕끕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 말에 고용지표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 포텐션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는 올해 변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분기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변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그냥 넘어갈게요.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 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 선거에 나올 수 있는가? 아니면 못 나오는가? 그 다음 그래서 3월 달에 슈퍼티우즈 때가 3월 5일이거든요. 그 다음 7월 달에 전당들에 있고 이 두 번의 큰 변수가 있어요. 이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AI인데 오늘 말 빠집니다. AI가 작년에는 확실히 사람들한테 인식은 된 것 같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제대로 된 추종이 나올 수 있는 회사하고 여전히 내로티비고 추종은 안 나와서 한 번 맞아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주식하고 분리가 될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변수이고요. 좀 더 우리가 와닿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 말고는 전기차가 중요한데 전기차에 대한 거는 저가 차량이 보급되는 속도.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충전 인프라 이런 게 안 되면. 소위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캐짐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캐짐을 뛰어넘는데 한두 달 더 걸릴 수 있거나 한두 분기 상반기까지 쉴 수도 있다. 빠르면 한 1분기 지날 때쯤 좋아질 수도 있을까. 이런 기대 정도를 보시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한국도 관련된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건 AI건 다른 걸 다 떠나서 중장기 트렌드는 비만 치료제거든요. 질병으로 사람들이 인식했다는 거하고 여러 가지 신제품이 흔히 아는 일라이 릴리 노보노 디스크 말고도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효과가 점점 좋아지고 편해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후하게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섯 번째 변수를 말씀드리고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변수는 또 재미있습니다. 여섯 번째 변수는 업체 간의 수성과 도전의 과제가 있어요. 오늘도 애플이 내려간 게 휴대폰 시장에 작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도 많이 나왔다.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화웨이에 경쟁을 받는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GPU도 엔비디아인데 AMD가 경쟁하느냐. 우리한테는 TSMC를 삼성이 따라 붙을 수 있을까? 아니면 따라 붙는 것보다는 의미 있게 추격하는 모티모멘트 받을 수 있는가? 이거 중요하고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HBM에서 삼성전자가 2분기부터는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 변수는 이거는 제가 약간 정치적 인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는데 구조조정이 미룬 것인지 된 것인지 천천일이라도 지속될 것인지 사실은 작년 말에서 올해 이틀 됐지만 가장 큰 수익률은요. 태연건설을 샀으면 크게 얻었죠.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 그런 정보가 어떻게 용기 있게 사요? 지금 투자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는 주식시장은 올라갔습니다만 온갖 정책이 나왔습니다만 질적으로 좋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면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지도 변수입니다. 이게 나중에 까먹었을 때 4월 이후에 이슈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7가지 변수를 말씀드리면서 1분기 전망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요. 많이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비중을 더 높여라. 주식을 안 하겠다면 대형주가 아닌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삼성 하이니 중에서 하나.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중에서 하나. 바이오는 늦게 발동이 붙었으니까 한 2개 정도. 삼성 바이올로지스, 한미약품 포함해서 한 2개 정도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몰캡은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늘 받고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을 봐주면 선별적으로 한 개씩. 온 디바이스 하나, 자율주행 하나, 미용기기는 좀 좋으니까 한 두 개. 이런 정도로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400대까지 내려가지는 조정은 없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 사서 2800 정도까지 목표로 하고 올해 1분기 간다.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리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만 1월 말에 1월 말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면서 삼성전자가 어떤 톤으로 시장을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FOMC 미팅이 2월 1일인데 그거보다도 그때까지는 비중을 넓히는데 아까 지금 60, 20이니까 80이니까 20% 현금이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너무 흥분해서 현금을 하나도 없게끔 이렇게 가져가는 건 참 무리이고 대형주하고 소몰캡을 바꿔서 대형주를 20%하고 소몰캡으로 한 40%, 50% 한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리스크예요.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도 보시면서 밸런스 있게 가져가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싶습니다. 올해 7가지 핵심 변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매크로 변수들도 있었고 지장의 어떤 트렌드를 얘기할 수도 있는 얘기가 있어서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할 지표들 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데이터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하고 이번 달 초에 중국 통계청 제조업 지수 PMI 나왔는데 그다지 크게 의미를 부여할 건 없습니다. 약간 더 나오고 약간 낮게 나왔는데 통계급권은 대기업이고 차이시는 중소기업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중국은 부양을 하더라도요. 부양 정책이 효과가 발휘되는 것은 한 분기 이상 시간이 걸려요. 따라서 지금 12월, 11월 달 했던 것이 1, 2월 달에 바로 발현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조금 못 나온다는 게 크게 이슈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 보시고요. 미국의 FMC 회의력이 내일 저녁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히려 아침이겠네요. 이거는 좀 눈여겨보시고 의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영향을 미칠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장에 영향을 미칠 비농업지수는 실업률은 약간 올라갈 것 같고요. 임금도 약간 올라갈 것 같고 고용자 수는 대신에 지난달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내려갈 것 같아서 이거 역시 이 정도면 크게 이슈는 아닌데 혹시라도 고용자 수가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기대감이 늦춰질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17만 명 3.8% 3.9% 이 넘버를 기억하시면 내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장을 보시고 추세가 바뀌는지를 확인하시면 거의 아마 맞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새해 첫 주 투자 전략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 운영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